형님한테 좀 많이 인정을 받았고 친해졌고 나도 형님을 좀 많이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로 저희가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도쿄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외 촬영을 딱 도착해서 한해다 공항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이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턱에 여권을 누가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다 보고 여권을 딱 봤더니 김현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구라 형이 이거 여권을 놓고 갔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봐라 이거 좀 장난을 좀 쳐야 되겠는데 놀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숨겨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구라 형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여권이 없어졌다 말해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찾고 그랬지 경기 형님 잘 좀 찾아봐 야 그거 좀 침착하게 찾아봐 구라 형이 막 저쪽까지 데스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형님한테 형님 그거 좋아하실 줄 알고 형님 여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형님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장난을 쳐도 칠 게 있지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 모르고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다가 경기 형님이 저를 이제 좀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아 이제 감동받은 일입니까? 네네네 저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대본이 있었으면 제가 X 이름 그만하세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경기 형님이 앞에 앉고 저하고 구라 형이랑 뒤에 앉아있었는데 구라 형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넓게 앉아고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혼자 앉게 된 거죠 그런데 형님이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제 옆에 탁 앉으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버렸어요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하게 가겠구나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경기 형님이 너는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재밌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죠 그리고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주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이러고 왠지 오빌거리네요 저는 그때 그랬을 때 막 칭송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막 이제 형님은 정말 방송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때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만 보는 본인의 모습이 내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나는 사실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누구처럼 화만 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성취가 이거 다 계산되어 있는 거고 꼼꼼하게 하는 거야.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새로운 건 너밖에 없다. 나하고 구라는 이미 다 오픈돼서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식상하다.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이 프로그램을 샨다. 네가 되게 잘해줘야 돼, 성취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메모를 안 해놨나요? 그런 거는 메모를 안 해놨나요? 아니, 이런 걸 메모를 좀 비행기 안 했어. 오사카, 경규 형,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린 벌금 다 나갔다. 이런 걸 적어놔야지, 세 사람. 아니, 그건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니까.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 다 적어놨더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잘 된 것만 보면 저 사람은 뭐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고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샘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배우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은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작가분들이랑 앉아서 물론 약간 좀 위협적으로 작가분들이 특히 혼나는 투로 듣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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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올라와봐. 그렇게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구라한테는 날씨가